그라피 화보 작업이 좀 오래간만에 진행되는 거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워낙에 미용인들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미용 전문 잡지고 또 많은 저와 같은 이런 동작업계의 미용인들이 보는 거라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근데 뭐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화보를 생각했을 때 좀 모던하고 심플하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화보라고 해서 거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펑크한 느낌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컬러가 들어가는데 컬러가 너무 안 들어가면 뭔가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생긴 게 이제 존 컬러라는 주제가 또 하나 더 붙었고요 펑키 앤 존 포인트 컬러 앤드 웨트 헤어가 그렇게 주제가 됐네요 아티스트이고 기획터가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꿈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서로 못 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작은 무대, 작은 세미나 그래서 새로운 미용에 새로운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되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화가 어떻게 되실까요? 어떻게 되실까요?